2번 문제는요. 고1 2013년 6월 38번 변형문제 되겠습니다. 역시 5번 문제고요. 우리는 1번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에요. comfortable. 우리는 품사를 위주로 봐야 됩니다. comfortable은 able 들어가면 형용사죠. 얘는 편안하다는 형용사예요. 자 지금 형용사가 잘 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보어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make의 목적어디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만약 얘를 비교한다고 하면 얘들아 형용사는 부사랑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comfortably라고 해서 이거를 비교했을 때 너희는 얘를 체킹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해석 어떻게 해요? 쿠션이 만든다. 그 소파를 어떻게? 더 편안하게 만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2번 볼 건데요. 자 2번에 밑줄 친 게 동사예요. 그 말은 뭐야? 빨리 주어 찾아서 스위치 맞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원래 우리 동사 앞이 주어잖아요. 이 안에서도 진짜 주어는 뭡니까? 전명구 빠지고 나면 여기에 동명사 주어가 진짜 주어죠. 여러분 동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주어로 나오면 동사는 단수동사 취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 아니라 이지가 되는 겁니다. 어머? 법상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3번을 한번 볼 건데요. 3번에 위치에벌. 어머 이거 몰라가지고 어려워서 위치에벌 찍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위치하면 관계 대명사죠. 근데 에벌이 붙으면 우리가 복합이라는 말을 붙여서 복합관계? 여기서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미 명사가 나왔거든요.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위치가 형용사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복합관계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어떤 명사가 어떤 명사가 뭐뭐일지라도 뭐뭐든지라고 해야겠죠. 뭐뭐든지 그럼 볼까요? 너가 어떤 패브릭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오 확실히 하래. 반드시 뭐하래? 너가 오케이 해라. 그것을 자르는 것을 오케이 해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4번을 볼 건데요. 4번은요. 동사에 밑줄 쳐져 있죠. 그쵸? 그럼 선생님 동사에 밑줄 치면은 2번의 문제처럼 수일치 문제죠. 그래서 주어 찾으면 되죠? 라고 생각하셔서 방금 앞에 있는 초이스를 보고 답보르시는 건 안됩니다.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럼 동사가 어떻게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 일단요. 전면구잖아요. 전면구는 빼보셔야 돼요. 아셨죠? 전면구 빼고 봤을 때 어? 여기서 문장이 시작한다고 하면 얘는 뭐예요? 동사부터 나왔다는 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그려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U가 있었으니까 Draw에다가 S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명령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요. Finish가 중요하지 뭐. Finish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로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을 멈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을 멈추다. 고로. 자 바느질 하는 것을 멈춰라. 즉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을 어? 여기 Sorry. 멈추다가 아니죠. 끝내다죠. 지울게요. 끝내다. 그러면 앞쪽에 오픈된 쪽 있죠. 오픈된 쪽을 바느질하는 것을 끝마쳐라. 라고 해서요. 이 5번은 Finish라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알아봐야 했던 거였다. 정답은 2번으로 체킹해 주시고 수일치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